지금 대한민국은 랩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랩으로 시작해 랩으로 끝나는 씨름말고 랩하고 싶어 공부말고 랩하고 싶어 그런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엄마 저 래퍼가 될거에요 왜 또 그래 왜? 니가 뭔 래퍼냐? 아 조용해 나 연습 많이 했어 어디 한번 보자 해봐 우리집이라는 랩인데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링블링 이중 그랜빠 우리 박력템은 아빠 요고 조바킬러 뚜순 우리집 만농소스 엄마 불꽃 카리스마 뚜식 마이 네임 이스 뚜식 어휴 뚜식아 힙합이라는 건 말이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치열함의 연속이었던 이번 중2래퍼 무대 이번 중2래퍼 그 대망의 우승자는 대망의 우승자는 중2래퍼 비트두팍 중2래퍼 너 이놈 자식아 그건 이미 처리했다 그런 쓸데없는데 신경쓰지 말고 준비한 랩이나 해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2래퍼에서 매력적인 악역 빌 캐릭터를 맡아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도티가 연기하는 악역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다면 곧 시작될 중2래퍼 시리즈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그럼 이만 뿅 안녕 요즘 애들한텐 저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안된다니까 아 참 저러다 도망갈라 안녕하세요 커고 베개나고 크리에이터 베개나 아름입니다 중2래퍼에서 노이즌 캐릭터를 맡아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곧 시작될 중2래퍼 시리즈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제군들 put your hands up 너희 둘은 이미 정말 대단한 래퍼야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팝뿌리의 진열이 aka 김빈일입니다 네 이번에 좋은 기회로 뚜시기님의 중2래퍼라는 시리즈에서 노염치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노염치 이 생긴 외모만큼이나 아주 개성 넘치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이번 중2래퍼 시리즈에서 과연 어떤 매력들을 보여드릴지가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호호 안녕하세요 와이올렌뿌린입니다 제가 중2래퍼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로 나오고요 음원도 나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래퍼 노아주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2래퍼 음원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캐릭터로도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중2래퍼 시리즈에서 확인해주시고 저희 음원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